바로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교 학교를 통합한 최대 규모의 외국어 국제학교입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규모 보이시나요? 그 면적만 해도 축구장 55개와 맞먹을 정도의 크기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만 짜잔! 이 정도라구요. 그야말로 띠용! 최고입니다. 여기에 원어민 교사는 기본 대학 교수진을 초빙하는 등 전문인력을 갖춰 낼실까지 탄탄하다는 말씀. 때문에 학생들은 제2외국어 공부를 위해 사교육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중국어가 술술술 나온답니다. 중국어 말하거나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어서 지금 중국 애들이랑 정규 수업 듣고 있어요. 호연이는 현재 유학 7년차. 진짜 로컬 중국 친구들이랑 많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중국 역사도 배우도 많은 걸 체험을 하니까 좋은 건 되는 것 같아요. 뛰어난 실력 덕분에 학교의 중요한 행사에 사회자로 발탁!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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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